반갑습니다. 김영인TV입니다. 8월 9일 첫 영상입니다. 이재명이 운동복을 입고 고구를 쓰고 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격재명, 전당대회, 명사수, 다시 뛰는 대한민국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출격준비 완료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요. 그냥 미쳐 돌아가고 있죠. 총구의 끝은 검찰의 심장, 너무 멋지다, 와우, 기절하겠네, 진짜다 등의 댓글을 달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방탄 국회 입법 독주, 의회 장악, 표적은 너? 라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르킨 것 같은 느낌인데요. 표정도 분위기도 끔찍 그 자체입니다. 총선 기간 동안 무리하게 가슴에 힘주는 태권보이 조국이나 총 들고 간지도 안 나는 기럭지로 사격이라는 스포츠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이재명이나 똑같습니다. 이재명의 연료자들의 죽음까지 생각나게 하는 끔찍한 사진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권익위 이재명의 응급헬기 특혜 관련 조사자가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죽음은 여섯 번째죠.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인데요. 이재명만큼은 나랏일을 손대는 것보다 나라에서 주는 콩밥을 먹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 천국 끝은 이번 복권 대상에 올라와 있는 김경수를 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김경수 하면 드루킹이죠. 이번 7.23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을 향해서 댓글팀, 사설 여론 조작팀 나올 때 제2의 드루킹이다 라는 말이 따라오게 됐는데요. 거기에 맞는 드루킹입니다. 이 드루킹의 김경수는요.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2022년 복권 없는 사면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총선에 못 나왔습니다. 사실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범죄 자체를 보고요. 범죄자는 두 번 다시 정치계 발딛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일반 국민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데도 지금 그 자리가 마구마구 쓰레기통이 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관대함을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암튼 이 김경수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비서관을 지내면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라면서 그냥 올려치기 대상이 되기도 했죠. 노무현 이퀄은 김경수 적장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에 1등 공신으로 꼽혔습니다. 민주주의인 꽃인 선거를 훼손시키면서 그게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 당선에 공을 세웠죠. 그냥 범법자입니다. 범법자. 나라를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지금 이재명이나 김경수나 별 다를 것 없습니다. 드루킹이 뭔가 그냥 드루킹 이코루 김경수 댓글 조작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드루킹은 여론 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동원 씨가 파워블록으로 활동하는 동안 썼던 네임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국내 정체에 관한 예측 그리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파격적이면서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뭔가 특별해 보였다라고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목을 끌기도 했었죠. 암튼 이런 드루킹과 당원 또 민주당 당원 3명과 김경수가 2014년부터 18년 동안에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그 다음에 인터넷 기사에 당시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도록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타 후보에 대한 비방에 또 여론 조성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 이번에 그 이준석의 상대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 선거법 위반이죠. 그것을 총망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루킹 1당은 여론 조작을 해준 대가로 대선 이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김경수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했으나 김경수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로 이제 문재인을 비방하기에 나섰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댓글 조작 사건을 해왔다라는 것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체포되고 정황이 드러나고 김경수는 깜빵에 간 것입니다. 아니 이정도로 댓글로 조작하면서 여론팀을 꾸렸다 이래서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면 처음부터 다다시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일단 권력은 잡고 보자 라는 식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유력하게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드루킹 사건으로 한방에 무너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원래 김경수 복권이 8월 6일까지는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했는데요. 지금 며칠 상간의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복권이 된다면 피선거권 회복돼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까지 출마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김경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민주주의의 시스템 파괴범을 사면도 모자라서 복권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보다는 김경수가 더 나은 카드다 또는 갯달당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겠다 꾀하고 김경수를 복권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면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쪽 인사들이 생긴 것만 다르고 그 방법이 다를 뿐 대가리 속에는 똑같습니다. 독인, 개개인입니다. 만약 복권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바닥을 칠 것으로 보는데요. 차라리 신창원을 사면하고 복권시켜라 라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암튼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 두루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온 김경수가 8.15 광복절 사면대상 복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권의 권력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웅성웅성합니다. 지난 민주당 공천 때 학살당한 친문 세력들 있죠. 그리고 비명진영에서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환영하고 있죠. 그 김경수를 구심점으로 해서 다시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재명의 당으로 변한 민주당, 일극체제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상 그동안에 김경수가 정치 활동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세력들 줍줍줍 일으킨다는 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기까지는 또 힘듦이 있겠죠.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방어를 또 해야 되는 부분과 내부에 또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 이재명이 정치 계산법이 조금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흩어진 문파가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조금 모이고 있죠. 그리고 숨어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있고요. 잔인하게 공천 학살을 당했던 박용진 전 의원도 있습니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김경수와 연대를 한다는 건 안 봐도 비디오 그냥 일반 국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뭉쳐서 이재명 일극체제에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 학살을 당할 때도 정치적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행사 참석자 일시 귀국했다가 지금은 또 독일을 체류 중입니다. 연말쯤에 돌아온다고 알고 있으나 만일에 복권이 된다면 조금 더 앞당겨지겠죠.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런 특별사면에 김경수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측을 내놓기는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복권에 대한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권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요. 민주당이 친명이 주도하는 이재명 당이 된 상황에서 굳이 김경수 복권 요청을 반기일 분위기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연임하고 차기 대권으로서 본인을 더 탄탄하게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당을 더 이재명화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김경수가 들어와서 내부 균열을 일으킨다 라고 하면 또 죽일로 하나 더 생긴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친명계 인사들이요. 야권 분열에 총매가 될 것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거부한 뜻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정성호 의원이 친명 중에 친명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냐면요. 김경수 전 지사는 소위 친문계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다. 대선을 앞두고 약간 분열 기미가 있을 때 아마 여권에서 김경수의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도 대충은 알고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에 내부의 분열을 꾀하기 위해서 복권을 해 줄 것이다. 정부가 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이재명이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요. 민주당이 이번에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김경수 복권을 쑥 들어간 듯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앞으로는 영수회담 하자라고 하면서 뒤로는 단행머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뭔가 하나의 카드는 던질 필요가 있다. 견제 카드. 그래서 김경수에 대한 복권을 생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분위기가 변할 것이다 보고 있는데요. 고민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문계다 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고민정이죠. 특별사면 복권은 여와 야의 대탑을 위한 대통령의 상징적 제스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 전 지사를 복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파니까. 그리고 김동현 경기도지사죠. 이쪽도 지금 문파가 모이고 있는 곳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촉구한다. 간단하게 적었는데 뜻있는 말이죠. 친문계 일각에서는요. 포럼 등의 형식을 만들어서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또 불안한 사람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한동훈이죠. 문파들이 이재명의 일극체제에 몸을 숨긴 곳이 조국 혁신당 쪽에 몸을 기대기도 했고요. 또 다른 쪽은 어디로 들어왔냐면 한동훈의 지지자로 둔갑해서 들어온 한 딸들입니다. 문파의 문꿀 오소리가 한동훈의 지지자들의 중심입니다. 지금 여의도 연구원에도 들어가 있죠. 김경수의 복권으로 세력이 응집할 것이다. 라고 보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 말은 조국에서도 빠지고 한 딸에게도 대거 이탈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이재명 뿐만 아니라 한동훈 아프다는 거죠. 이게 윤 대통령의 일타 쌍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대신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를 누를 만한 강력한 대권주자를 키워야 하는 동시 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과자 대 범죄자의 대결 볼만 하겠습니다. 김영일TV였습니다.